이리 보자 나이스 어 잠깐만 아으 진짜 나이스인데? 나이스인데? 와 시작부터 펜타운? 원래 둔 학교에 되긴 하지만 그냥 가볼까? 여기 올 것 같은데? 오늘 나이스 저기있고 저기있고 나이스 아! 어 돈이 없네? 팬텀 괜히 샀나? 자 셀리프 사고 저기있다 우와 개잘하네 아 꺼비 가자 나이스 아이 진짜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제트가 잘한다 아 잠깐만 요르궁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아 아 진짜 헤드 겁나 안 맞네 그냥 팬달 맛있고 야 이 스킨 뭐야 이거 와 이 헤드 뭐야 다 잡았네 뭐야 와 아 어 어 아 어 나이스! 우와! 마신노! 나이스! 아 나 진짜 여기서 제트 나오죠? 아! 와 뭐야 안보이는데 소리만으로 잡은거야? 발로는 내가 하기엔 너무 고인물게임인데 아 까비 아 이것도 내가 캐리를 해야겠군 아 얘 뭐야 뭐야 이거 와 이게 소리가 들려?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센스 미쳤다 그냥 와 알았는데 아 이게 에임이 안따라간다 나이스 뭐야 나 보호막이 왜있지? 한명 나가서 그냥 주어지는건가? 그럼 개꿀인데 바로 앞에 있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으... 나이스 어 이거 진짜 할만한데 나이스 야 개잘하네 나이스 뭐야 다 잘랐네 오케이 좋아 4 대 5 할만하네 이번에는 비로 오겠죠 역시 나이스 나이스 저기 있는데? 나이스 와 뭐야 Z가 진짜 개잘한다 아 진짜 얘가 개잘한다 뭐야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나이스 아 씨 큰일났네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젠터몰 가자 나이스 나이스 뭐야 누가 죽었냐 나이스 뭐야 오퍼레이터 들까? 아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냐 나이스 에헤이 잠깐만 여길 막 여길 막아버리네 그냥 여길 막아버리네 그냥 나이스 나이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여 야 엠비피 이거지 이번에는 신속플레이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아 아아 자 팬텀 들고 됐어 와아 뭐야 이거 가자아잇 나가자아잇 오케오케오케 야 이건 롤박구로 들어가는거야 그냥 아아 지차 에헤이 나이즈 어어어어어 아 아아아아 아이고 지지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유바아